안녕하세요. 험비티비 험비십니다. 오늘은 김희재님 스케줄이 있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니다. 5월 5일입니다. TV조선 뽕숭아학당 김희재님 나오시구요. 5월 6일입니다. TV조선 플레이리스트 0시에 김희재님 나오시구요. 5월 7일입니다. 김희재님 오디오클립 박혜진 박기웅의 투팍토크에 나오십니다. 이렇게 나오시니깐요. 5월 어린이날인데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구요. 여기까지 험비티비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김희재님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